인천항망공사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하계휴가철 특별수송대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책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진행됩니다. 인천항망공사는 본격 피서철 시작 전까지 비상상황 행동조치 요령과 승선로를 포함한 주요 동선, 여객선 계료시설 등 시설물과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황반과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현장 운영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판성해 여객집중기간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